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정특별위원회의 김진태 전 의원은 박철민씨의 친구 장모씨가 이재명 후보에게 모두 7차례에 걸쳐서 현금을 약 10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철민씨는 조직폭력배인 국제마피아단 수신으로 이재명 조폭 뇌물서를 주장한 인물입니다. 특위는 편지를 보낸 장모씨 또한 폭력조직에 몸 남았던 인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철민의 친구인 장모씨가 존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측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지만 김진태 특위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모씨가 박철민에게 보냈다는 자필편지 두 장을 공개했습니다. 장씨가 박씨에게 2020년 11월 17일을 보냈다는 자필편지에는 준석 형님하고는 얘기가 된 거야 생각해 보니까 이지사 측에 내가 현금으로 준 건 7차례 정도 약 10억원이다. 다음 서신에서 얘기해 줄게 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또 올해 3월 21일자 편지에는 이준석 형님 사건까지는 협조할 테니까 7번 넘겼다. 검사실 불러줘. 또 이재명 거는 협조할 테니까. 이재명 시장이 H형 도피 도운 것은 확실해. 준석 형 이재명하고 통화하는 것 들었어. 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편지에 언급된 준석 형님은 박철민씨가 성남 국제마피아 두목으로 지목한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인 것입니다. 박철민은 이준석 전 대표와 이재명 후보가 유착됐다고 주장하고 있고 코마트레이드 대표인 이준석씨가 자기 박철민에게 돈을 줬어. 그래서 전달해달라고 해서 박철민이가 그 돈을 전달했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돈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김용판 의원에게 제보를 했고 그게 지난번 국감에서 나왔던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가운데 일부가 지금 박철민이가 자신의 SNS 페이스북에 올려서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자랑했다가 이게 이제 봐라 이 사진이 박철민의 SNS에 있는 사진이니까 이게 가짜다 이렇게 공개를 받았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시장의 도피를 도운 게 확실하다고 한 H형은 성남국제마피아 조직원으로서 2018년 파문을 일으켰던 파타야 살인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2018년 파문을 일으켰던 파타야 살인사건 이걸 이제 추적 취재한 것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했는데 이 사건을 쭉 추적 취재해 보니까 이 범인들 가운데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조폭이 있다. 그리고 이 조폭은 성남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라는 것까지 보도를 해서 그래서 이재명 의혹서를 KBS를 보도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재명은 이 방송이 못 나가도록 SBS 고위청에 전화해서 압박했다 하는 그런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김진태 위원장은 서울 동부구치소가 발행한 박철민에 대한 개인별 서신목록에 의하면 장 씨는 202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서 박철민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장 씨의 이 내용에 대한 편지에 대한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김진태 전 의원은 박철민은 그 중 두 개의 편지를 정읍우체국 소인이 찍힌 편지 봉투와 함께 변호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중에 2021년 3월 21일자 편지는 3월 25일자 동서울 송파우체국 등기우편 접수연이 찍혔고 서울 동부구치소 개인별 서신목록에 그 다음 날이 26일자로 등기우편이 접수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발신자는 정읍우체국으로 되어 있는데 정읍구치소에서 사사한 번호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걸 보면 정읍구치소에 있던 장 씨가 박철민에게 보낸 그런 편지로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진태 위원장은 또 17일자 편지에 적혀있는 현금 전달권과 관련해서 박철민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고발장에서 장 씨가 2015년 11월 달에 이재명에게 현금 1억 원을 전달한 사실을 별도 항목으로 기재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장 씨가 보낸 편지로서 이러한 박철민의 고발 사실이 뒷받침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진태 위원장은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21일 국정감사에서 장 씨와 그리고 장영하 변호사의 통화 녹음을 공개하면서 장 씨가 이재명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로 주장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장 씨는 지인과 통화하면서 국제마피아 이 누구누구 형님에 의해서 통화 녹음이 민주당 쪽에 유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직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통화 녹음보다 그에 앞서서 장 씨가 박철민에게 보낸 자필 편지가 신명성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진태 위원장이 언급한 이 무승무승님은 박철민 씨가 국제마피아파의 고문권으로 지목한 인물입니다. 김진태 위원장은 그러면서 편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장 씨가 굳이 박철민에게 그런 편지를 보낼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뇌물 전달은 본인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진태 위원장은 편지에 등장한 H형은 2018년 7월 21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파타야 살인사건의 주범이라고 지목했습니다. 김진태 위원장은 눈여겨 볼 것은 장 씨가 이재명 시장이 H형의 도피를 도왔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H를 태국에서 베트남으로 도피시킨 배후에 이재명 시장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박철민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올 12월 1일자 고발장에 범인 언닉이라는 별도의 항목으로 이재명 후보를 고발한 바가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김진태 위원장은 여러 정황상 장 모 씨가 이 편지 내용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만에 하나 부인한다면 검찰에서 박철민과 대질 조사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검찰에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나아가서 김진태 위원장은 박철민은 지난 13일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하면서 지난 1일 수원지검에 이재명 후보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고발했는데 아직까지 고발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한 항의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박철민은 누구도 말하지 않은 불법 스포츠 토트 사이트 도박장 개설 혐의까지 자수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그만큼 이번 고발에 거의 모든 것을 걸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같은 특위의 주장 의혹 제기에 대해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다는 이날 김진태 전 의원의 기자회견은 저질스러운 허위사실 유포다 또 맥락도 증거도 하나 없이 조폭 편지 한으로 허위사실을 제기하면서 김건희 씨의 리스크와 당내 분란을 감추려는 마타도우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내 분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준석 대표가 당 선대위에 사퇴한 것 조수진 의원과 충돌하면서 벌어진 이런 것을 지금 감추려고 하는 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특위 쪽은 윤석열 후보가 아무리 급하더라도 정치 혐오를 조정하는 가짜 조폭술을 거듭하는 자책골은 중단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윤 후보가 해야 할 일은 정책 결정을 위한 토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반박은 예상됐던 것이고 지금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박철민 씨가 이재명에게 돈을 갖다 줬다. 본인은 그 돈을 갖다 준 장소 시간까지 지목을 했습니다. 특정해서 장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지난번에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걸 대부분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 이게 정말 의아스럽다고 보아집니다. 없는 줄리 논쟁까지 만들어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것 같은 이런 검증 또 비판 또는 공세는 계속 취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장소와 시간까지 특정해가지고 이재명이 조폭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의 보도를 하고 있지 않고 그런 가운데 지금 박철민은 지속적으로 돈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이재명 측에 돈을 줬다고 하는 박철민의 친구 장모 씨의 편지도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모 씨의 편지. 그러니까 돈을 줬다. 국제마피아단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또 그들에게 편의를 받았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틀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측에서는 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사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언론들은 이 건에 대해서 보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없는 의혹도 보도하는 마장에 이렇게 구체적인 정황을 갖고 자료를 갖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일체의 보도가 되고 있지 않다는 점만 해도 너무나 이상한 겁니다. 대장동 게이트뿐만 아니라 이재명의 조폭 게이트도 문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박철민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이걸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 일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재명 측에서 빨리 답을 해야 되고 검찰은 이 건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수사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